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앤디 김 의원 외에 그레이스맹, 영김, 미셸 팍스틸, 메를린 스트릭랜드, 데러리사, 마크비시, 질 토쿠다, 지미 고메즈, 주디추, 브라이언 피츠 패트릭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사실과 미주 한인임인 120주년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매입 40년 만에 뉴욕 한인사회의 완전한 재산이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6.1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관의 모기지 대출금을 2월 말을 기해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수인 뉴욕 회장은 지난 1983년 강익주 회장 당시 뉴욕 한인들의 모금을 통해 115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메나탄 24가 소재 6층짜리 뉴욕 한인회관의 소유권을 이제 뉴욕 한인회가 100% 갚게 됐다며 매달 은행에 갚아야 했던 8,800달러가 넘는 대출금 상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앞으로 뉴욕 한인회의 재정 운영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모기지 완납으로 뉴욕 한인회관에서 발생하는 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팬데믹 기간 받은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금을 응급비상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다면서 현재 특별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전액 상환하는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한인밀집 학군 대부분이 대학 입학자격시험 SAT 평균 점수가 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21-22학년도 학교별 학업성취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밀집 포트리 학군의 SAT 평균 점수는 1,232점, 레오니아 1,167점, 펠리세이드파크 1,117점, 리치필드 1,105점, 테나플라이 1,304점, 크레스킬 1,286점, 노던밸리 리저널 1,254점 등 주 평균 점수인 1,070점보다 높았습니다. SAT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군은 버갱 카운티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군인 버갱 카운티 테크니컬스쿨 학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포트리 학군이 뉴저지 내 최대 한인밀집 학군으로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학생 중 46.7%가 아시안으로 나타나 주요 한인밀집 타운 중 가장 높았으며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밝힌 비율은 20.2%로 영어 48.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펠팍의 경우 아시안 학생은 전년도에서 2.9%포인트 감소한 28.8%에 그쳤고 가정 내 사용 언어가 영어 60.3% 스페인어 31%로 한국어 사용 과정은 6.4%에 그쳤습니다. 맨하튼 센츄럴팍의 우길기로 치장된 관광인력과가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했습니다.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벌여온 서 교수는 5일 SNS를 통해 세계인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중 하나인 센츄럴팍 내에 대형 우길기가 활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센츄럴팍 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메일에서 우길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궁극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서 독일의 하켄크로이치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츄럴팍에서 우길기 인력과가 버젓이 활보한다는 것은 수많은 아시아 관광객에게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뉴욕 쪽에서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몇몇 제보자는 인력과 주인에게 우길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얘기해줬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